행제 언니가 미영이 떼어내는 거 만만치 않을 거야. 왜? 오늘 원장실로 미영이를 불렀거든? 어. 내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행제 언니가 아주 미영이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는 거야. 아니 언니 말이 제대로 맥혔다면 그렇게 무섭게 쏘아볼 리가 있어. 여자들은 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나 봐. 이뻐하다가 쏘아보다가. 여자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행제 언니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 천희는 풍족하게 못 살았어도 별로 욕심 같은 거 안 내잖아. 사람 천성이야.